흐흑, 흐흑, 저게 다 향신료 군단이란 말이냐? 전부는 아닙니다. 저기 굴피숭이들이 보이는 걸 보니 피난민도 섞여있는 모양이군요. 싸울 줄 모르는 백성들까지 동원하다니 골드치즈 왕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어쨌든 피난민을 제외해도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위험하군요. 잠깐, 방금 무슨 소리였지? 감히 잔재주를 부려! 젠장! 골드치즈 쿠키님! 피하십시오! 늦었다 어리석은군! 장군! 물러나라! 어서요! 지금은 이곳을 빨리 떠나는 게 우선입니! 위대한 버닝 스파이스 쿠키님께서 강림하시니, 빅키란 말이다! 스모크 치즈 맛 쿠키, 피해라! 드디어 만났구나. 니가 내 소울잼의 반을 가져간 그놈이랬다. 니가 바로 그 버닝 스파이스 쿠키구나. 버닝 스파이스 쿠키님. 주, 죄송합니다. 그,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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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하하! 무섭? 부하가 당했는데? 넌 맥 타이거 마쿠키를 전시경으로 만들다니? 하하하하하하! 강하구나! 강해! 아주 강해! 마음에 든다! 강할수록 부수는 맛이 있지! 그러니 보니... 나를... 즐겁게 해다오! 일부 레 Effort 에르쾌R 에 poll! 빠르게 합격하니? 아가, 안된다 피! 이걸로 눈을 닦으세요. 신선한 날씨예요 피. 우리는 그저 살고만 싶소. 내 백성들과 같은 소원만 아니었어도... 아, 어서! 어서 이리와! 하지만! 하지만! 저 쿠키가! 겨우 이렇게 잡힌다고? 기나린 세월을 이 순간만 기다리며 감내했는데... 겨우 이깟 꼴로! 먼저 지즈 쿠키님! 아니야, 안되지, 안되. 안되고 말고! 이렇게 맥빠지게 새사냥을 끝낼 순 없지. 열망한 왕국의 왕아. 네가 왜 역사에도 남지 못했는지 알겠다. 넌 쓸데없이 부서지는 것들에 연연하는군. 안돼! 꺄 올 수석!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